비닐봉지나서 너한테 넣어줘야 돼 가운데가 딱 있어야 되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야 프라이팬이? 싼 거 사람에 녹아 고추장아찌 장면을 만들고 고추장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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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복 아저씨 흰지 아빠 왜그래? 야 너는 알지? 너 나 음식 잘하는 거 알지 고추장아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식혀야 돼 이걸 좀 찢어놓고 이제 진짜 막걸리 사왔어 저희 1주년이어서 막걸리 한잔 하려고요 오늘 1주년이니까 1주년에 만 명을 딱 찍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거 같아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다음달에 2만명 되겠죠? 이거 다 먹었어 그냥 3개장은 먹겠지 이거 다 먹어요? 다 먹어 이거 저 다 먹네 왜 못 먹어 다같이 맥걸리 한잔잔 하자 자아 자고 일어나는 거라고 영까지는 진짜 막걸려 코도 감사드려요 치얼스 내가 술을 못먹지 내가 입이 욕할 뻔했네 채에 있어요? 채? 채가 왜 필요해?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요 짜파게트 하는데 짜파게트에 더 오를 걸려요 이제 간단하게 6개만 먹고 전 10장 먹고 그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다 버리지 않을 거야 저게 없으니까 물을 다 버리면 안돼 후레이크까지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알지? 야 케이스 먼지필터로 놔서 구워 아 개꿀이다 먼지필터 있잖아 우리 먼지필터 남는 거 많아 그럼 그걸로 해 오빠는 원래 다 빼고 했잖아 나는 원래 물을 다 나는 그 뻑뻑한 그게 좋았어 내가 부자지 왔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퍽퍽한 게 싫더라 난 깜짝 놀라서 오빠가 짜파게티를 하나 끓는게 목이 안 넘어가 난 짜파게티나 라면이나 두 개 이상 못 먹으나 소개랑 알려줘 오빠가 김치가 땡겨 불닭볶음 김치 김치 사다리 타러 왔지 이리와 나 좀 먹고 가 사다리 타고 가 사다리 타러 설거지 너 취직 어디로 했다고? 미치지 미랄 미랄? 어디있는데? 연봉도 모르고 그냥 회사 들어가서 한다고? 소스 풍덩이가 나를 왜 뽑았는데 모르겠어 가지마 그러면 너 쓰다 버리는거야 거기다 버려졌어 나는 널 왜 뽑았지? 면도 컴퓨터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뽑았나 보다 나한테 질문도 안했는데 면접 보이지 응? 다시 전화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는거야 그게 멸치에 와 봉사의 중 같다 아니야 가지마 여기서 봉사를 해 나를 위해 봉사 좀 해봐 어? 돈 안 줄 테니까 봉사 좀 해봐 연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노력해져가지고 장학금 받고 나오고 박사 과정까지 다 하면 이렇게 하면 똑똑한거냐? 교촌 사장님이 그래 나 얘 어렸을땐 진짜 얘가 똥 싸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받아 지금 못 받는게 아니라 안 받아 그러니까 얘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래 눈을 못 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이래가 너 이거 찍고 있냐 지금? 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로와 일로와 그랬는데 안와 일로와 일로와 그러는데 안오는거야 그래서 왜 안오지? 왜 안오지? 그랬어 그러고서 내가 똥 마려가지고 난 똥 싸러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은영이가 오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화장실 앞으로 오는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래? 그랬더니 얘가 아픈가봐 많이 아픈가봐 막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이러는거야 얘가 일어나지 못했어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서 눈도 막 이러고 진짜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귀 мало Marcus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됐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4시간 5시간 5시간 8시간 아멘